안녕하십니까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상처받지 않을 용기 소 주제로는요 처음부터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입니다 왜 상처를 받을까요 상처받는 분들 보면은 마음이 되게 여립니다 소극적이기도 하구요 내상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처를 더 많이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보통 이타적이거나 상대방의 배려심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자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있다면요 우리가요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만이면 만 이 모든 사람들의 기분을 다 맞춰 줄 수는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를 어떻게 다 맞춰 주면서 삽니까 근데 상처받는 사람들은요 이 너무 상대방의 기분이나 기준에 맞추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요 그런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 주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더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친절하게 해주잖아요 오히려 막 더 화를 내고요 굽신굽신 된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요 비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해 줄 필요도 없고 관계는요 적당히 하는 게 좋습니다 잘해 줬는데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기분을 맞춰 줬는데 굽신굽신 된다는 소리 들으면 기분이 어쩐지 아십니까 저도 그런 거를 겪어봤어요 근데 뭐 저한테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다 그러죠 사람 성향이 안 바뀌거든요 이런 부분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딱 봤을 때부터 그냥 저 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성향이 거만하거나 조금 뭔가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얕잡아 보고 말 함부로 하고 처음부터 마음이 안 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잘해 준다고 뭐가 반전이 있을까요 대부분 잘해 주면요 더 우습게 봅니다 그럼 그렇지 제 호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요 서로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낫고요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고 나면요 상대방의 위도나 생각을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싫어할까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왜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대방이요 처음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했는데 일단은 그 사람 성향이 그래요 사람의 성향이 조금 경박스럽고 조금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성향이 좋은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뭔가 저랑 비교했을 때 학력 콤플렉스나 기타 여러 가지 콤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그런 식으로 풀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지켜보고 그러니까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그게 확연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아 처음부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잘해줄 필요도 없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너무 대우해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불가학력적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대우해 주지 않는다고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서 저에 대해서 성향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상대방한테 좀 예의 있게 대하고 그렇지만은 뭐 그렇게 막 떠받들어 주거나 그렇게는 제가 안 하거든요 저도 좀 성향이 막 그렇게 잘해주고 막 그런 성향이 아니라 가지고 그 정도 해 주는데 상급자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한테 대우해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는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분이 왜 그럴까 저분이 왜 그럴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해 보니까 어릴 적부터 음석바지로 자란 거예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잘해주고 금지오겹이죠 막 그렇게 잘해주고 사회에 나와서도 그렇게 어느 정도 잘해주고 이제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게 익숙해지는데 제가 그 기준에 못 미쳐서 대우를 안 해주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트집 잡고 노골적으로 나는 뭐 이 정도 대우를 받는다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폭언하고 비아냥거리고 나한테 대우해 주지 않으면은 좀 당신이 횟사생활이 피곤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재밌죠? 그런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그렇습니다 그거를 제가 어떻게 다 맞춰요 그리고 그런 거 안 맞춰 준다고 그렇게 폭언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런다고 해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아야 되나요? 처음부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상처를 제가 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상처받는 것도 자기 자신의 허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상처를 자기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상처를 자기가 허락해야지 그게 상처가 되는 거지 저처럼 무덤덤하고 뭐 어떻게 하라고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아니 도대체 내가 어떻게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는데요 그걸 제가 다 맞춰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로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처음부터 나를 싫어하고 얕잡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해가지고 바뀐다고 하면 그 시도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그런 게 안 바뀌고 더 우습게 보고 호구치고 파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차라리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하고 자기가 상처를 안 받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너무 상대방이 함부로 하거나 그러면 그런 거는 얘기를 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한테 약점 잡힌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상처받지 않을 용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처음부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상처는 자신이 허락을 하고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게 상처가 되는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